세수학 선생님의 4명이네요 4명이 다섯 분, 여섯 분이 여러분들께 춤으로 멋진 명분이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복순씨, 그 다음에 가기한씨 그리고 이태현씨 아리랑만 하겠습니다 아리랑만 그리고 가요 우리 백호씨 그 다음에 백호씨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주 있습니다 나무비와 합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나씨 계신가요 자 한미나씨 해서 엔딩으로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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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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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또...